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입술에 가르기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얼굴에 눈코입귀 이목구비 중에서 콧구멍을 벌룸벌룸 거린다던가 귀를 쪼끗쪼끗 거리기도 합니다만 그 귀와 코의 경우는 움직임이 사실 거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구요 눈의 경우는 위 아래로 떴다 감았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눈의 가로 길이를 늘리거나 가로 길이를 좁히는 이런 표정을 막 자의적으로 지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여기 엄마처럼 위 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크게 벌릴 수도 있고 여기 앉혀있는 학생처럼 가로 길이 그 좌우로 길게 할 수도 있는 그 동적인 변화가 아주 많은 그 얼굴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입 주위의 안면 표정 근육 해부학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 앙검화수수술 부작용의 동영상에서 눈을 크게 하는 눈꺼풀 올림 근육과 눈을 가늘고 짧게 쪼그라뜨리는 알근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눈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이 눈 둘레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노란 원이 빨간 원으로 쪼그라들면서 눈의 가로 길이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눈 둘레 근육이 50년 60년 찡그리면서 수축하게 되면 젊었을 때 왕눈이 큰 눈이 죽는 노년에 대해서는 눈이 쳐지고 가로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의 논문과 기사 내용에 대한 보도는 한국인 나이 들면서 눈 작아지고 인중 길어져 라는 동영상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입술은 눈, 코, 입, 귀, 이목 구비 중에서 가장 모양의 변화가 많은 보이인데요 똑같은 입술이라고 하여도 이 초록색의 그 입 둘레 근육이 고무줄처럼 졸라매게 된다면 입술 가로 길이가 줄어들게 되겠고요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근육인 대광대 근육이 양쪽 입꼬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벌어진다면 입 가로 길이가 늘어나겠습니다 이 대광대 근의 기시부 즉 오리진은 광대뼈가 되고 부착점 즉 인서션이라고 하는 부위는 입꼬리가 되는데요 참고로 근육회부학에서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을 기시점 오리진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붓는 부분을 정지점 부착점 인서션이라고 합니다 광대뼈는 딱딱하여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고 입꼬리는 헐렁헐렁한 살덩이라 움직이기 쉬운 부분이 되겠으므로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땅에 있는 사람과 배 위에 있는 사람이 서로 줄자리기를 하는 격이라 이렇게 시원하게 입꼬리가 밖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입주의 근육의 발란스를 이해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얼굴형에서 나는 원래 입술 가로 길이가 짧아 하였을 때 아하 이분들의 입술 가로 확장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입술 가로폭을 늘리는 대광대 근육의 힘보다는 입술을 오므리는 입둘레 근육의 힘이 강해서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 안면 근육의 재활 운동을 돕는 사이트의 그림인데요 왼쪽을 입을 오므리는 입둘레 근육이 수축해서 입술 가로폭이 줄어든 표정이고요 오른쪽은 대광대 근육이 수축하여 입꼬리가 올라가고 밖으로 펼쳐진 표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직접 환자 케이스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분과 같이 입술이 두껍다고 하여서 입술 축소 수술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는 이분이 입술 축소 수술을 해서 더 예뻐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과 의사가 황달이 있는 환자를 보면 아 간에 문제가 있구나 하겠고 또 어떤 환자의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봤는데 창백하다 하면 빈혈이 있는데 그 원인이 대장암으로 인한 장출혈인지 조사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듯이 성형외과 의사도 환자의 얼굴을 처음에 딱 보게 되면 그 어깨대는 실마리 혹은 단서가 있게 되는데요 빨간 화살표 부분에 호두주름이 보인다는 것은 턱 끝 이근이 수축한다는 증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화살표 끝과 같이 윗입술 아랫입술이 맞닿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데 여기서 입술을 얇게 한다고 한다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더 벌어지게 됨으로써 입을 오므리기 위해 입둘레 근육이 강화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지껏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술 가로 길이가 줄어들면서 이분의 경우 얼굴도 더 길어져 보이는 얼굴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분에게서는 입술 가로 길이를 늘려야 얼굴 길이도 줄어들어 보이게 되므로 분홍색 화살표 방향으로 하관 받침을 만들고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코 옆 거짐을 윤기시키게 되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저절로 닿게 되면서 입둘레 근육의 힘이 빠지게 되어 드디어 입술 가로 길이가 늘어날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 얼굴의 수직 길이가 긴 편이므로 입꼬리가 하늘색 방향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얼굴이 덜 길어져 보이는 얼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입술 가로 폭은 긴데 뭔가 기분이 나쁜 듯 한데요 이는 여전히 입둘레 근육이 수축한 그 뾰루퉁한 입매가 잔존한 데다가 입꼬리만 옆으로 쭉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썩소 입술 모양은 조커 입술의 특징적인 현상인데요 입술 주위 근육의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즉 입을 오므리는 입둘레 근육과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리는 대광대 근육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리적으로 칼을 대서 입술 가로 길이 확장만 수술로 해결할 경우 나타나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입술 길이 필러나 지방의식으로 입술 가로 길이 확장을 예쁘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술을 오므리는 근육과 펼치는 근육의 균형을 바꿔줘야 하고 그에 더불어 여기 그림에서 보는 원리로 입술 길이를 늘어나 보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왼쪽에 위아래 선이 같은 길이지만 오른쪽에서 입꼬리 쪽 형태에 따라서 아래쪽이 훨씬 길어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입술 가로 길이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간에 케이스 스터디에서 우리가 환자분의 사례를 두고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하관의 비율상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리게 하려면 입술 가로 길이를 좁히는 입둘레근의 힘을 빼고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리는 대광대근의 힘을 증가시키는 이런 하관의 비율과 조건을 만들고 나서 입술 필러를 하던가 입술 보톡스를 하던가 그런 시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입술 가로 길이를 좁히는 입둘레근육의 작용이 강한데 억지로 입꼬리를 바깥으로 찢게 된다면 쪼커 같은 썩소형 입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얼굴 표정 근육의 균형을 잘 이해하고 진단해서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